국회에서 진행된 환경부 결산 심사에서 용담댐과 섬진강댐 방류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은 수자원공사가 사전에 물을 충분하게 방류해 적절한 수위를 유지했어야 하는데도 그러지 않아 홍수 조절에 실패했으며 침수 지역은 재방이 아예 없거나 낮아서 피해가 커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댐의 홍수 조절을 강화하기 위한 사전 방류를 확대하고 댐과 지방하천관리부처를 환경부로 일원할 것을 주문했습니다.